넌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? 세상 굴리는 X들 따로 있어 작업 다 끝낸 말인가? 바로 정리해 뭘 꼬X하노? 별명의 저승사자라고 검건르지 비굴었다나? 일어난 똑부러지게 하던 놈이란 소리네 그 근거는 뭐예요 도대체?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여긴 같은 빵제비같이 들 부여둬 급이 달라 뭘 봐 이X아 맥돼지같이 생긴 XX일 진짜 내가 시 선수들 깨워라 근거는 8호방 따개비 윤톡은 4호방 심학규 난 딱 거기까지만이요 adults 게임 어떤 빵생활을 맨정신으론 힘들지 대한민국 천문에 의원해안다로 해 Elect不了 Tet